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직접 건조에 취역한 것입니다. 전체 정비금액은 450억원 규모입니다. 대우조선은 오는 2018년까지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 잠수함 창정비는 기존의 잠수함을 완전 분해한 뒤 내부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. 잠수함의 성능 유지와 승무원 안전을 위해 일정 주기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.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수준은 그동안 수행한 국내외 잠수함 창정비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내 잠수함 19청 및 인도네시아 잠수함 2척 등에 대한 창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